자, 바뀌고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얘기만 먼저 해주세요. 지금 바뀌고서 음악을 틀어주면 마음껏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맘에 드십니까? 오리진 폴로 진짜 가발하니까 완전 느낌이 사진 찍어주세요. 아, 네네. 찍어드릴게요. 사진 찍어주실 거거든요. 장난 아니야. 완전 길게 찍어드릴게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대로 써야 돼. 내가 걸려야 돼. 이제 자, 갑니다. 시작! 액션! 노래 부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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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기치. 들어갈 필요 없어. 소리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요. 근데 틀어들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 자, 야. 이제 맥돌 합니다. 예! 예, 맞춤 추시겠습니다. 예, 맞춤 추시겠습니다. 아, 보여줘. 맥돌 떨어라요! 어떻게 해! 아, 그거 한 번도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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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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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그냥 막 춤추시면 됩니다. 막 춤. 제가 봤을 때는 맞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아니, 아, 진짜. 좀 쉬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 어, 추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 네.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하지?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